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문화재란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더 발전시키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널리 쓰였던 문화재란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